이런 후한 무치, 이런 조폭같은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군수처법의 계약을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국회 운영원리는 합의처리가 원칙입니다. 또 개원 당시에도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 민주당은 이틀 내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무리하고 문제있는 법안들을 모두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통과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공수처법은 자신들이 일방으로 만들었던 법입니다. 그 법 속에 야당의 거부권을 스스로 보장해놓고 중립적이고 독립된 공수처장은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에 맞는 애완견 공수처장을 찾아 넣으려고 공수처장 찾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한 무치 이런 조폭 같은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겁나고 두렵지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이런 일 하라고 지난 총선에 의석을 많이 준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잘한 일이라면 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자꾸만 낮아지고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 행태 지지율 하락 이런 거 이슈 전환하려고 이렇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돌파하고 폭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안아무인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넣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검찰개혁 지금 검찰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상권력에 대해서 수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수사의 칼이 좁혀오니까 온갖 거짓말을 들이대서 검찰개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권력 제대로 수사하는 검찰이 검찰개혁이지 상권력에 대해서 외면하고 힘없는 야당이나 일반 국민들 수사하는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입니까? 선거에 한 번 이기면 무선죄를 저질러도 면제되는 겁니까? 국민세 444개를 야밤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파쇄한 것도 수사하면 선을 넘는 것입니까?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모든 권력의 몰락은 힘자란하고 무리수 쓰다가 모두 망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이 지금 경고카드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협치 국민들 의사에 맞는 그런 군수처장을 뽑아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군수처법의 계약을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힘 합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